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험 수위를 넘었다. 우리나라에서 허영 교수님, 경희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허영 교수님. 허영 교수님이 헌법학에 상당한 명성을 갖고 계시는 허영 교수님께서 헌법과치 훼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네요. 연세가 꽤 많이 드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선일보 같은데 가끔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쟁점이 될 때 지금도 아주 필력을 이렇게 잘 다듬은 그런 글을 계속해서 기구하시는 분이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재하 교수이시네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사법부 문제를 너무 많이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판사는 그냥 판결을 안 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사표를 던져버리고 2020년 4.15 총선 때 조재현 대법관 그리고 이동헌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눈 딱 뜨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을 그냥 은폐하는 데 손을 들어주는 거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지난 정권에서 그 검사들, 정치지자 성향이 강한 그런 검사들이 그냥 죄를 만들고 그냥 죄를 뭉개고 하는 것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법대 출신들일 거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허영 교수님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이렇게 훼손해도 되냐 그런 문제를 거론했는데 첫 번째 했던 것이 종북 세력에 의석을 주는 더불어민주당 문제를 지적한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반하는 사람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총선 직전에야 선거구를 정한 국회, 유죄 판결을 받고도 장당하는 정치인, 조국 씨나 송영길 씨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모든 반헌법적 현상을 심판해야 된다. 어떻게 심판할 겁니까? 허영 교수님이 심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칼럼의 끝에 이번 총선은 이 모든 반헌법적 형사에 대한 주권자의 주념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심판할 겁니까? 어떻게 심판할 거냐 이야기죠. 선거결과를 다 조작하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국민들이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허영 교수님이 이번 4월 총선은 이 모든 반헌법적 현상에 대한 주권자의 주념한 심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불법과 비례의 혐의를 받는 정치인과 종북 세력은 반드시 정치권에 퇴출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퇴출시킬 거냐예요. 선거가 무너졌는데.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퇴출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식자청들은 그 선거가 무너진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뭐죠? 마치 똥을 밟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그걸 피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주권자의 주념한 심판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퇴출시킬 겁니다. 퇴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허영 교수님이 아주 뭐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통진당 후예들이 어떻게 갈 수가 있냐. 그리고 그냥 1심 2심에서 그냥 그렇게 유죄로 판결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범죄의 유무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선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외쳐도 다 이불 속에 독립만 신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들 퇴출시킬 겁니까? 선거가 공정하지 않은데. 선거가 전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4년 동안 여러분들 줄창이 뭡니까? 선거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왔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오늘 남영이님 말씀처럼 너무 어쭈니 가서 웃음만 나오시나 봅니다. 내가 안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생각하다 보면. 조선중앙동화가 모두 다 이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손을 안 댄 결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모두가 합해서 나라가 막 어려워 지는데 여러분들 힘을 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칼럼들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식차청과 지배 엘리트들이 침묵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이 난망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헌법같이 훼손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훼손이 되겠죠. 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를 아무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사회가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엊그제 대구 수선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대구 수선구의 선거관리비원회가 당락을 결정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이 모두 다 조작이 된 것을 찾아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 9,390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표를 먼저 사전투표장으로 온 9명당 한 장을 다 문재인이 찍힌 여러분들 표를 다 집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선거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고 은폐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 요지는 선거가 무너지거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2017년 선거입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거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6700교를 대구 수선구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을 1.91% 뻥튀겨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9000, 6700표 여러분들 만든 다음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를 지금 중앙선관이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뭡니까? 조작한 득표수를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걸 다 서울법대생들이 문제없다고 하는 건 서울법대 출신 김용빈 씨가 서울법대 출신이니까 아 선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 계속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인쇄나리는 계속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7년 대통령 선거 자료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 자료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대구광역수선거 딱 조사해 보면 뭡니까? 2017년은 9장당 가짜 투표자 1장 집어넣어서 문재인 후보 당선시켰고 2020년은 19장처럼 1장 해 가지고 이러면 또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식자층이나 한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공범이 돼 가지고 그냥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냥 일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걸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노예로 살아야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선관위 사람들이 뭐 딴 이야기 할 수 없죠. 왜 자기들이 조작한 표를 다 올려놨습니까? 그 선거 데이터를 지금 와서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여러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극적으로 당선된 이야기 다 비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놀랍게 적은 표를 대구광역수에 조작한 거 아닙니까? 조작하는 친구가 아마 조작하다 졸앉는 모양이에요. 9390표를 2017년에 집어넣었으면 2020년 대통령 선거 대구 수선거에서는 뭐죠? 만 표나 2만 표나 3만 표 더 많이 집어내야지 어떻게 6700표밖에 여러분들 안 집어넣은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세간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으면 오 윤 후보가 덕을 봤을 때 당선된 모양이다. 그래서 입을 다무는 모양이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허영 교수님도 말 못할 사연이 아니겠습니까? 있어도 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해봐야 쓸데없는 겁니다. 헌법적 가치고 나발이고 이야기 해봐야 대한민국은 이미 선거가 무너질 때 선거가 무너진 것을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완전히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제 이야기 여러분들 기분 좀 나쁘시겠지만 아침부터 그 근원 시작점을 여러분들 못 고치게 되면 그 이상은 고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